오늘 제가 강의 드릴 내용은 민속놀이 인데 민속놀이 내용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걸 이렇게 짧은 시간에 다 강의할 수가 없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민속놀이인 윷놀이와 줄다리기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민속놀이에 대한 어떤 명칭이라든지 고민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민속놀이의 어떤 명칭을 보면 민속오락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즐겁게 논다는 거죠 그냥 그리고 민속경기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경기 경기는 뭔가 승패가 있는 거고 이런 것이 있고 그리고 민속유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냥 즐겁게 노는 거예요 그리고 민속예능이라는 것이 있는데 예능은 어떤 기회를 가진 예능적인 그런 집단들이 즐기는 놀이예요 그래서 예능이라는 용어가 있고 또 전승되는 놀이라고 민속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승이 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뭐 앞전에 민속화 관련 여러 가지 세미나 하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전승그림은 3대가 지나가고 이런 시기가 있고 또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민속의 범주이고 또 전승놀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향토오락 향토오락은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이런 농촌, 어천에서 즐기는 오락인데 이 향토오락이라는 또 이런 용어를 써요 근데 향토오락은 또 전국민이 놀지 않고 또 일부 지역에서만 놀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나 이제 현재 이제 민속놀이에 대한 이런 명칭은 이런 용어들이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고민이 있는데 야 그런 민속놀이의 시점을 언제로 봐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여튼 혹시 오징어게임 아세요? 혹시 오징어게임 해보신 분? 아 예 연세 드신 분들은 안 해보셨죠? 예 그래서 이 오징어게임을 이제 하는데 아 제가 이제 작년 국정감사의 예상문제가 오징어게임이 나올 것 같다고 해서 문광부에서 연락이 와서 이걸 정리해 준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걸 왜 했냐면 어 오징어게임을 사실 서울이나 이런 데서는 오징어가이생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가이생 뭐 가생 막 일어가 막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거 큰일났다 이게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구글 이런데 막 오징어게임이랑 한번 쳐봤더니 그 하여튼 드라마가 쭉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드라마를 안 봐서 몰랐는데 예 근데 이거를 이제 추적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오징어게임은 1950년대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나이 드신 분들 50년 후반에 만들어져서 1980년대 초반까지 놀았던 놀이에요 상당히 그 이 놀이가 동그라미와 세모와 네모가 이렇게 조합된 그런 놀이인데 상당히 과격한 놀이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들이 뭐 다치기도 하고 이래서 그리고 또 운동장이 그 흙에서 뭐 그런 재질이 이제 달라지고 이러면서 오징어게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오징어게임은 정작 또 일본에서는 놀지 않은 어떻게 보면 그 기본적인 일본의 뭐 원놀이 뭐 네모 놀이 이렇게 잡아당기고 이런 놀이들이 있는데 그걸 결합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새롭게 탄생한 놀이입니다 그리고 또 이 상당한 그 어린이 놀이들이 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두꺼봐 두꺼봐 그러면 전 세계 다 놀아요 그리고 뭐 말뚝바퀴면 전 세계 다 놀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런 대상들 그 이 시점이 일제강점기에 이렇게 근대 시기에 탄생된 이런 놀이 또 이게 어떻게 보면 민속놀이의 범죄에 넣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3세대는 약간 뭐 거기까지 포함이 안 될 수 있다고 하지만 또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걸 전 국민이 즐겼느냐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자체인데 또 전 국민이 즐겼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민속놀이 이런 범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노래방 얼마 안 됐죠 그죠 일본의 가라오케 문화가 들어와서 한국의 노래방이 형성됐는데 전 세계 최고예요 그 막 그 노래방이 외국에 많이 있는 사례가 다 한국 사람들이 있는 곳에 노래방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화를 받아들였는데 이걸 우리가 새롭게 창조해서 더 확대되어 가는 것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민속놀이의 범죄에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또 중국의 조선족들은 고수도 있죠 그걸 문화재로 지정했어요 처음에는 막 웃었는데 아니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것도 문화재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즐기잖아요 우리 민족도 거기에 여러 가지 지역적 특징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시점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속놀이를 연구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제일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는 게 시점 문제예요 그러나 시대가 이렇게 좀 달라지고 막 그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즐기는 놀이라고 하면 그것도 이제 민속노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민속이 옛날 걸 연구하는 게 아니라 현 사람들의 속을 연구하는 거예요 현 사람들의 생활문화를 연구하는 것인데 근데 이걸 현재 어떤 생활문화를 연구하다 보니까 변천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좀 관심이 있고 그리고 또 아 역사는 어떻게 될까 이것도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현재 민속 그림 막 마치 옛날 거를 연구하는 이런 학문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민속은 현재 학문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박물관에서 민속연구가의 어떤 특정 지역을 장기적으로 체류하면서 조사하기도 하고 또 전 세계에 이렇게 다니면서 하죠 그래서 현재 어떤 생활문화가 어떤가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그러한 시점에서 민속 놀이라는 이 정의를 할 때 이 놀이라는 그 민속 플러스 놀이라는 것을 할 때 이 시점 문제는 이제는 모든 사람이 즐기면 어떤 놀이 범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전문가 놀이에요 뭐 인형극이라든지 뭐 탈놀이라든지 어 이게 민속이야 어떤 백성들이 즐기는 놀이야 이거 넣어야 돼 말아야 돼 이것도 이제 어떤 고민이 있고요 또 일부는 또 특정 지역에서만 노는 놀이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고양시의 이무기 놀이라든지 원래 거북놀이 이런 거는 뭐 전국적으로 놀았지만 지금은 뭐 경기도 이천 중심 막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달집 태우기도 사실은 모든 지역에 놀지 않았는데 특정 지역에서 몇 군데 이렇게 놀았는데 아 이런 것도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고민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다음에는 이제 세시와 관련된 놀이들 있잖아요 뭐 단어 때 우리가 씨름하고 그넷하고 유두 때 뭐 물 맞으러 가고 막 이런 놀이들이 있는데 이것도 들어가야 돼 이렇게 막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 민속 놀이를 연구하고 막 이런 분석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이 놀이를 모든 걸 다 포함시키고 있어요 예 근데 민속 놀이에 대한 뭐 고민 이런 것들을 좀 아 이제 분석하고 그랬는데 재미는 없습니다만 이 송석하라는 선생님은 또 조선 민속학계를 이제 창립한 그 창립자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재미있는 거는 여러 가지 놀이를 분석할 때 뭐 신식 오락 그때는 오락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외국에서 막 들어오는 것들 그래서 뭐 탁구 승마 축구 골프 이런 것들은 이제 신식 오락이라는 범위에 넣고 그리고 막 이 한국 민속대 간의 고대 이런 책들에 보면 그 아이들이 노느냐 어른들이 노느냐 또 경기냐 뭐 그 아까 예능 고개냐 이런 식으로 또 고변도 하고 또 임동헌 선생님은 뭐 신앙성이 있느냐 명절 놀이냐 경기 놀이냐 이런 식으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또 김강원 교수는 뭐 성별 뭐 나이 목적 시기 성격 이런 식으로 그 놀이가 가지고 있는 즐기는 그런 그 놀이 자체보다는 그 놀이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렇게 구변을 가지고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또 뭐 김성풍 선생님은 뭐 명절 놀이 뭐 일상적 놀이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북한에서도 이제 조선의 민속놀이 이렇게 보면 뭐 노래 춤 음악 이것도 이제 포함시켜서 가무 놀이라고 그리고 뭐 경기 놀이 겨루기 아동놀이 이런 식으로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자 이런 분석은 뭐 지금 현재 일반화된 개념은 없고요 통상적으로 그거는 연구하는 방식에 따라서 뭐 그 지역의 어떤 특징에 따라서 뭐 나이를 갖고 할 수도 있고 개인 놀이냐 집단 놀이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뭐 종교성을 가지고 있느냐 할 수도 있고 근데 실제로 놀이라는 게 대부분 다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 놀고 이런 것들이 신을 즐겁게 하는 그런 성격의 놀이도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이렇게 막 구분하기에는 어렵습니다 하여튼 자 윷놀이 잘 아시죠? 이렇게 우리 놀이 중에 한국의 놀이 중에 한번 대표적인 걸 좀 뽑아라 그러면 현재 이 아시아 국가에서 이 윷놀이를 노는 지역은 우리 한국이 유일합니다 하여튼 이 놀이 가운데 상당히 그 아시아 뭐 이런 데에 많은 영향을 주고 받았을 텐데 윷놀이는 현재 한국에서 놀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 윷놀이는 뭐 한국뿐만 아니라 이집트라든지 뭐 아메리카 이런 데에서도 놀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윷놀이는 그 점을 보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하여튼 그래서 두 가락을 갖고 놀기도 던져서 그 나오는 괴를 보고서 점을 쳤고 그리고 우리가 네 가락을 가지고서 지금 윷점 이런 것들이 지금 상설 이전 시간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뭐 경도 잡지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 독에 걸린모 이걸 가지고서 이제 윷이랑 모는 하나로 치고요 그냥 모를 쳐서 나오는 세 번을 던져서 나오는 그거를 가지고서 그 윷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64가지의 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윷점에 나오는 그 내용들은 한자로 표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석은 뭐 따라 그 내용도 달려줄 수가 있지만 하여튼 그 유세 초창기에 그 탄생 자체는 뭐 이집트라든지 여러 나라들 이렇게 보면 어떤 그 점을 보는 그런 도구로 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나오는 윷놀이가 아 윷판을 이렇게 보면 스물여덟 개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스물여덟 개인데 그거를 어떤 그 별자리를 형상화한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그 윷판을 이렇게 보면 북두칠성이 이렇게 다 이렇게 어떻게 가더라도 또 다섯 개 두 개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북두칠성 어떤 별자리를 나타내는 것을 얘기도 하기도 하고 어떤 태양의 주기에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 천문역법 쪽에서도 연구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어서요 이 별자리 이 윷판형의 이런 그 그 모습들이 많이 뭐 주춧돌이라든지 막 지방에 이런 바위 이런 거에서 많이 나와서 그걸 막 이렇게 그 별자리 연구하시는 분들은 분필로 갖고 동그라미 칩니다 하여튼 그러다 보면 참 사람이 좀 재밌는 게 그 조그만 구멍도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정작 그리는 거면 또 무시해요 이렇게 유판을 만들어야 돼 자기는 그리고 뭐 이렇게 장승 막 이렇게 뭐 그 석장승 이런 또 그 연구하시는 분들 아니 그 장승이 있는데 어떤 뭐 성문화 이런 것도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뒤에서 보면 꼭 남근 닮았다고 해서 보는 눈이 또 그렇게 가는 겁니다 하여튼 자 그래서 천문역법에 대한 이야기는 조선시대 후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윷놀이에 대해서 미국의 민속학자인 스토어트 컬린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한국의 놀이 이런 중국의 놀이를 소개를 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이 윷놀이는 전 세계 수많은 그 놀이들이 있는데 아주 원초적인 원형적인 그런 놀이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그리고 이게 고대 점술에서 기원을 했고 그리고 우주적이고 어떤 종교적인 이런 철학도 담고 있다 이렇게 해서 극찬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극찬을 했는데 올해 이 윷놀이가 그 예산 덕산에 그 보부상 단지가 있는데요 그 거기에서 이 윷놀이를 유네스코에 등재해야겠다라는 하여튼 그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하여튼 이틀간 그래서 거기에 보면 또 충청도 이렇게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재현하고 막 그러는데 거기는 육가락을 던지지 않더라고요 그냥 손으로 이렇게 뭔가 구령이 있으면 그걸 펼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 그게 그걸 보고서 이렇게 하는 그래서 아직도 이제 윷놀이 조사가 더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제가 강의 주제로 윷놀이를 선정한 이유도 어떻게 보면 한국을 대표하는 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윷놀이의 기원 이런 거를 고려 조선시대 때 이렇게 연구하는 학자들이 오는데 아 이거를 한국의 윷놀이는 중국의 저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포라고 하면서 원래 그 이름은 이제 뭐 한가위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용어 갖고도 많이 하는데 그 다음에 중추절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중추절 이 중추절은 어떤 중국에서 추석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그 가을을 초중 뭐 이렇게 말 이렇게 세 개로 나눴을 때 가운데 오는 그런 절기다라는 의미로 이제 중추라는 용어를 쓰는데 참 이상하게 그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의 학자들은 우리나라의 한가위라든지 뭐 추석이라는 이런 단어가 있는데 굳이 이 중추절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아 그러다가 혹시 여기 선생님들 중에 대통령 뭐 추석 선물 받으신 분 있나요? 카드라? 근데 거기에 보니까 역시 또 이게 중추가절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참 그래서 아 이렇게 조금 위에 있는 이런 뭔가 좀 선비라든지 관료 이런 사람들은 한국 고유의 이런 명칭이 있는데 굳이 왜 중추라는 그 용어를 쓰면서 고려사 하나 막 조선시대 이렇게 보면 중추라는 용어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갈수록 그리고 원래 뭐 달 관련된 노래 이런 거에도 그냥 그 중국에 나오는 그 속나라 때 시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해서 그 그런 것들을 그대로 뭐 받아들이고 그럽니다 하여튼 윷놀이도 그런 어떤 사간 그 시대 사간적인 그런 입장에서 아 이건 우리 게 아니라 중국에서 왔다고 무조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윷놀이가 저포에서 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북사 뭐 백제전 이런데 뭐 수서 이런데 보면 아 뭐 백제에 저포가 있다 이럽니다 근데 이 저포가 중국에서 노는 저포인지 아니면 뭐 현재 한국에서 노는 윷놀이인지 그거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저포는요 이 가죽나무 젖자와 부둘 포의 열매로 만든 주사위예요 그래서 놀이판이 360자 우리 28수로 되어 있는데 360자가 있고 말은 또 6개예요 또 주사위는 또 5개를 던집니다 그래서 이게 당나라 때 그런 걸 놀았다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윷도 이렇게 안쪽은 하얗고 바깥쪽은 검고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나올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5개가 모두 검게 나오면 노가 가장 좋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나오면 좋듯이 이 저포도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 설명들이 있어요 그리고 남의 말을 잡으면 그 관문을 통과하고 약간 이제 그 방식은 약간 유사합니다 하여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뭐 잡목이라 해서 나쁜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저퍼가 중국에서는 도박으로 좀 많이 썼고요 그래서 우리가 도박키라고 합니다 도박이 이박이에요 도박키라고 바퀴 이런 용어도 좀 썼는데 뭐 이렇게 한국에서부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저퍼 노래에서 뭐 이렇게 만드셨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근데 이건 또 중국의 그 사이트예요 바이투라는 거기서 이제 만들어 왔는데 이러한 형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한나라 때 그 화상석이라는 돌에 사귄 그러한 저퍼 놀이의 모습입니다 하여튼 근데 지금 현재 중국엔 저퍼 놀이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퍼 놀이 노는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참 재밌는 거는 수많은 민속 놀이를 포함한 이런 풍속들이 있는데 중국에서는 뭐 66년부터 76년 문화대혁명 겪었고 그 전에 이미 59년부터 그 좌판의 우파 색출작전 뭐 이런 그런 어떤 것이 있어서 교수들은 화장실 청소하고 이제 부르조아들 착출한 거죠 예 그런 운동이 있고 뭐 하여튼 뭐 전쟁이 있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풍속이 다 사라진 거예요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악기 뭐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 와서 종묘제략 어 악기를 어떻게 하나 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그 중국의 문헌에 나와 있는 역사 이런 것들이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 걸 역 연구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윷놀이는 저퍼 놀은 방법과 약간 비슷합니다 하여튼 뭐 잡기도 하고 통과하기도 하고 아 그리고 이 윷을 나타내는 그런 명칭들은 이렇게 썼어요 이런 용어로 그리고 사희라는 이런 명칭이 있습니다 하여튼 사희라는 4개의 육가락을 던져서 노는 놀이에요 우리가 윷놀이 마을대회 가면 무슨 대회라고 씁니까 척사대회라고 그러잖아요 던지는 거예요 4개를 4개를 던져서 노는 놀이라는 겁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이 행위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저퍼 윷놀이에 대해서는 이 고려말 이색이라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모근집 시고에 보면 이 저퍼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저퍼시가 나오는데 이 학자들은 이 저퍼시를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그 내용은 윷놀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제 이거를 조금 뭐 사희라는 용어를 쓰든지 뭐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은데 이 윷놀이가 이 한자로는 이 저퍼라는 용어를 너무 많이 혼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이제 이 언어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게 이 16세기 최세진의 혼몽자애 혼몽자애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여튼 이 저퍼를 윷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표기해놨어요 윷 이렇게 그래서 이미 16세기에 뭐 하여튼 고려시대 이미 윷놀이 이런 것들은 놀았습니다 아까 백제가 뭐 저퍼를 놀았다 이게 그 저퍼가 윷놀인지 중국의 저퍼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그냥 이런 전반적인 그런 내용을 보면 한국의 윷놀이는 최소한 일단 삼국시대 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런 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한번 윷놀이에 대한 책들을 한번 쫙 봤어요 목은지부터 조선왕조실러 그리고 여기 저퍼 사이 뭐 이런 탄 용어도 나오고요 그리고 그 청목이라는 거 나오고 사유 사목 뭐 이렇게 투아 사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용어가 나오다가 나중에 점점 갈수록 그 척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하여튼 척사대 할 때 이런 용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윷놀이 연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분이 이 김문표라는 분이에요 김문표라는 분이 이 사도설이라는 그 윷판을 가지고서 별자리로 이렇게 어떤 천문학적으로 연구를 시작한 분입니다 하여튼 그리고 이 단체 신채호 선생님도 이 사출도가 부여에서 기원했다 이런 식으로 그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최남선 선생님 또 중요하죠 역사학자로서 상고시대 때부터 하여튼 조선민족 고유의 문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세 개가 엎어지고 하나가 이렇게 하면 걸이라고 하는데 습구 뭐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이 마녑집이라는 일본 책에 고로 걸 이런 표현이 나온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윷놀이라는 것이 이 마녑집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유산이 상국사기 고려시대 상국시대 이야기를 했지만 다 고려 때 만들어진 책이잖아요 이 마녑집은 오히려 그 시기가 앞섭니다 하여튼 그래서 일본에도 이러한 문화가 우리의 윷놀이 문화가 전달이 됐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유판 처음에 얘기했지만 북극선과 28수를 형상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김문표라는 이 송도지 사도선에 이렇게 보면 윷의 밖은 하늘을 상징한대요 그리고 안은 내머져서 땅을 상징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윷을 보면 위에가 동그랗잖아요 그래서 하늘은 동그랗고 땅은 내머라타라는게 하늘을 쳐낼 때 천원 원은 동그랗고 땅은 내머라타라고 합니다 천원지방 그래서 혹시 기회 되시면 경복궁 가실 때 보면 그 주춧돌 기둥이 있어요 동그란게 있고 막 내머라한게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이 하늘은 동그랗고 땅은 내머라타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가락 자체가 보면 밑은 평평한데 윷은 이렇게 둥그럽잖아요 그러한 의미를 했고요 중심에 있는 별은 북극성이래요 육판의 가운데 크게 그려넣지 않습니까 걔를 북극성이고 모든 28개의 별잘들이 있는데 그게 그를 감싸고 있는 형국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 설명을 들으면 오늘날 우리가 놀고 있는 원형의 육판이라고 금방 이해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별자리를 나타낸 것들입니다 하여튼 28소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박물관에 전시자료로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각각의 별자리를 나타낸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육판도 여러 가지 윤목을 가지고 굴려서 여기도 보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그 한글로 또 이렇게 적어서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별 전문으로만 나타낸 이게 북극성이 북두칠성이라 한 이유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런 식으로 쭉 하면 다 북두칠성도 됩니다 하여튼 그리고 각각은 또 별자리로 해석하기도 하고 중앙은 북극성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김문표의 그 책에 보면 태양은 수에서 나와 목으로 들어간 다음 토요로 머물다가 돌아온다 이것도 그 오행에 따른 어떤 그 계절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수에서 나오는 것은 동지의 낯이 짧고 수에서 목으로 들어가서 찔러서 금으로 은행 갔다가 다시 수에 나오는 건 충분해 날씨 짧고 그래서 이거를 1년에 어떤 그 계절 이런 거로 이렇게 표시를 또 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절감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가 동지고 춘분이고 이렇게 되면 추분이고 하지고 여기 표기들 보면 우리나라 24절기 중에 이렇게 분자가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춘분 추분 얘는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지자 들어가는 거 있죠 걔는 특정한 것이 끝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하지 그러면 날씨 제일 길어요 만약에 1년 내내 만약에 놀아야 된다 그러면 하지 때 놀아야죠 한참 놀아도 어두워지지 않으니까 반대로 동지는 밤이 끝까지 가서 제일 어두워져요 그래서 동지가 동지 딸 밤이 제일 긴 겁니다 근데 동지는 지나면 그 다음부터 새해 날이 밝아져요 조금씩 그래서 이 동지를 새해 첫날로 이렇게 기점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동지는 음역에요 양력에요? 예? 예? 헷갈립니다 하여튼 예 저기 동지는 24절기라 양력이에요 그래서 12월 24일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 할머니들이 동지 딸 동지 섰다 그러면 그건 언제에요? 음력? 11월 예? 동지 이거 숯 문제 내볼만 하더라고 하도 그냥 동지 딸 이렇게 막 이러니까 다음 중 24절기가 아닌 것은 해서 동지 예? 이렇게 동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동지는 24절기고 양력을 기준으로 하고요 태양이 이렇게 붉어오고 막 그러는 게 12월 24 이렇게 해서 또 일설에서는 산타크로스가 붉은색 입었잖아요 태양이 이제 새로 밝아지는 그때 크리스마스 실제로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이 아니고 아니잖아요 그죠? 하여튼 그런 이제 신앙적인 것도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런 별자리를 가지고서 우리가 별자리를 가지고 보면 계절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 움직임 모습이 그래서 이 유파를 가지고서도 이렇게 나누기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별자리를 막 연구를 하는데 유판형 앙각화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별로 이제 관심을 안 갖다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노릅니다 이렇게 그죠? 눈놀이 같아요 네? 이렇게 막 이렇게 큰 바위에 수많은 구멍들이 있는 이거를 그 유판으로 보고 이거를 별자리로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게 다 그거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거 갖고 한번 이제 뭐 야사입니다만 세미나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근데 또 이 고고학 허신 분들 고인돌 위에도 막 이런 게 나타나고 그러는데 고고학 허신 분들은 이걸 안 믿어요 이게 안반층이 약해져 있는데 구멍이 뚫린 거라고 세월이 수없이 흐르면서 비가 오고 뭐고 하는데 이 돌도 막 달라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익산 미륵사지 있는데 그 마을 보면 그 막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가면 아저씨들이 여기서 이거 구멍 파서 이렇게 있으니까 구멍을 더 파서 여기서 윷놀이하고 놀았대요 그래서 인위적인 것도 있고 또 고고학적으로 이야기한 그런 것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나 그러나 이렇게 다시 백해서 보면 예를 이분들 우리 별자리 연구하시는 분들은 늘 분필을 갖고 다녀요 동그라미를 다 친다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유판이 되더라고 그러나 주춧돌에 나오거나 막 이런 것들을 보면 별자리에 대한 그러한 학설들 이것들이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 그리고 이 윷놀이는 그 12월 22일부터 하여튼 문원들 이렇게 보면 정월 대보름까지 즐기는 놀이입니다 하여튼 그 주로 어떻게 보면 겨울에 즐긴 놀이예요 그래서 열왕세식에 보면 보름을 넘겨 윷놀이를 하면 벼가 죽는다 이렇게 합니다 윷놀이가 너무 재미있기 때문에 보름이 이제 정월 대보름 지나면 여러가지 뒤에 제가 줄다르기도 이야기하겠지만 농사를 준비도 해야 되고 여러가지 체비를 해야 되는 식인데 여기에 맞들이면 농사의 해가 되죠 일을 열심히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아까 한 해 이거 갖고서 점을 치기도 합니다 그 고농이랑 고농이랑 오농이라는 마을 이런 데서 하는데 바닷가 마을과 상간마을이에요 서로 윷놀이 해서 상간마을이 익으면 풍년이 들고 바닷가 마을이 들면 물고기가 많이 작고 이런 식으로 점을 친다 라고 해서 송도지라는 아까 그 책에 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새의 기둥이나 점을 치는 읽어야 돼서는 여러 책들에서도 우리 세시관련 세시풍요 경도잡지 동국세식 이런 데서도 많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자 윷놀이는 아 지역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여튼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그냥 육가락을 던져서 그냥 판 안에 그냥 노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이 판은 상당히 큽니다 하여튼 윷이 만약에 하나가 나가면 낙이라고 해서 무효가 됩니다 하여튼 그렇게 던지는 놀이가 있고 이렇게 거리를 두고 막 던지는 이유는 그 윷놀이의 어떤 거기 공평성 이게 약간의 잡기 기술로 이렇게 위를 던지고 그러면 막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윷놀이가 이렇게 척사대라고 해서 뭐 상품도 주고 이렇게 놀고도 하지만 아 예 그렇게도 놉니다만 나중에 약간 그 도박성 있는 놀이로도 발전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윷놀이는 하여튼 대보름쯤 되면 마을 단위로 해서 남녀노소 없이 차별 없이 놀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점 얘기도 있었고 64개 유점 얘기 이렇게 보시면 도도도 나오면 악연좌 이렇게 나옵니다 하여튼 그 어린아이가 인자한어머니를 만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뭐뭐 하면 뭐 가가 득 제 이런 식으로 괴들이 좀 되어 있고요 자 그러다가 얘가 이게 누구 그림이죠 김웅도 그죠 근데 김웅도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김웅도라는 이분은 어마어마한 화가예요 그러니까 임금의 어떤 어진이라든지 병풍이라든지 정조에 나가는 행궁이라든지 하여튼 최고의 국가급 그 그림 화가인데 신윤복이나 이런 사람들은 약간 이제 양반들의 어떤 비리라든지 이런 걸 폭로하려고 뭐 기생과 놀고 있는 수많은 그림들을 많이 그렸는데 이게 그간에는 다 고노놀이라고 소개됐어요 근데 이 고노놀이라고 소개한 이유는 근데 이것도 어떻게 그 따로따로 그리는 걸 다 모아서 어 첩이라고 해서 그게 딱 누가 한 거죠 그거를 일제강점기에 누가 그거를 어 김홍도랑 유사한 그림을 다 모아서 첩으로 하고 이 그림에 제목을 부여한 겁니다 했던 그 당시에 어 그런 분들이 있는데 얘를 그냥 보니까 이렇게 동그라니까 그냥 고노놀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이게 유판이고요 이렇게 조그만 말이 난 거고 이게 종지윳이라고 작은 윳이 있어요 예 아주 윳을 작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 나무하는 아이들이 놓은 겁니다 이튼 이게 윷놀이라고 사실은 우리 김강웅 교수님이 처음으로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고 어 그리고 또 장지양지 선생님이 뭐 그런 걸 알아서 나중에 교육부에 어떻게 얘기도 했고 사실 또 고칠 걸 저는 그 제가 강의한 적도 있는데 그 단어 그림 그 물 흐르는데 이렇게 깝깝 머리 애들이 쳐다보는 모습 또 사실은 그 유두 그림이거든요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 목욕하는 그 그림을 나타난 건데 이 그네 때문에 그네 하면 뭐가 떠올라요 단어 쑥 마늘 하면 뭐가 떠올라요 단군 그죠 그래서 제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는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게 수업 목표예요 무슨 지식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우리 교육이 이상하게 그냥 다 뿌리받게 만들어 놔갖고 그게 막 연동이 되는 겁니다 거북이 하면 뭐가 떠올라요 장수 근데 이천의 거북놀이라든지 하얄마을 문에 있는 거북이라든지 불국사의 문꼬리 문쪽에 있는 거북이라든지 얘를 장수랑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상량문에 있는 거북기자라든지 이게 수신이거든요 그래서 그 불나지 말라라는 목적 업무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건데 하여튼 얘도 한동안 고은우였습니다 또 그 다음에 나온 게 귀신 그 얼굴이 있는 규화 다 귀면화래 귀면화 그죠 귀신 봤어요 사실 그것도 이렇게 보면 그 형태가 어떻게 보면 용의 형태인데 용을 몰라서 무서우니까 갑자기 또 어떤 때는 가끔 가끔 도깨비래 도깨비 봤나요 그 명칭을 할 때는 학술적으로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그냥 꼼꼼하지 않아서 갔습니다 하여튼 자 우리 윷은 이렇게 가랑윷이라는 것이 있고요 요거 종지윷을 만들었는데 지금 이 전시관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것이 있고 또 콩윷 팥윷 자극게 할 수도 있고 하다못해 우리 맥주 먹은 거 뚜껑 있죠 그 4개 갖고 던져서 놓을 수도 있어요 또 아님 그 저기 콩 볶은 거 갖고 지하차 타고 가는 저기 기차 타고 고향에 가는 쪼개서 놀 수도 있어요 윷놀이는 그 쪼개서 놀 수 있는 재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여튼 이 종지윷 이런 것들은 어 공간이 협사하고 이런 데서 놀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막 높게 던질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이렇게 윷놀이들을 보면 상당히 이렇게 지역성들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예 하여튼 윷놀이 노는 모습이에요 예 이게 너무 퀄리티 있어 이게 그렇죠 전시되어 있는데 여기 종지 안에 넣어서 하는 거죠 근데 제주도 가서 제가 이제 조사를 갔는데 어떤 재위기관인데 아유 제주도는 종지요소를 해서 던져서 놀아요 던져 노는 데가 많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공평함을 위해서 근데 한 판 노는 데 만 원이에요 한 번 이기면 그래서 그냥 제가 4일 동안 얻어먹은 게 많아서 실력은 있지만 저서 한 30만 원 잃은 적이 있는데 밥값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하여튼 이런 식으로 즐기기도 합니다 이거는 흑산도로 갔더니 한 식당인데 다 있어 다 이렇게 구리가 알고 있는 종지요실이라든지 큰요실이라든지 이런 소주병 뚜껑이라든지 맥주병 뚜껑 하여튼 다 놀 수 있습니다 하여튼 나무 조그맣게 잘라서 그냥 반 자르면 되는 거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 멍석에도 누는데 대개 보면 여기 안에 유판을 그려놔요 네 유판을 그려놓습니다 하여튼 근데 경상도 안동에 유판이 없어요 어 사람들이 머리로 해 예 근데 그거를 상대방도 다 알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어 누우는 지역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그리고 역대 역대 보면 이렇게 종지위도 있고 말도 이런 거로 늘 훈수가 있죠 그죠 말 놓으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관광 상품화하고 우리 박물관도 막 선물한 적 여러 번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어 만들어서 예쁘게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하여튼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예 그래서 유판이랑 말이랑 다 이렇게 해서 어 선물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어 여러가지 문양도 넣어서 만들어서 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아 아 이 1940년대 그 일제 시기에 조선여행 윷놀이 게임 해갖고 또 이렇게 아직 아예 그냥 상품화해서 이것들을 이렇게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또 이제 백도어라는 게 나오죠 사실 백도어는 어 많이 나온 게 아닌데 우리가 갈 수 있는 게 사진법 오진법 백도가 나오면서 이제 육진법이 된 거예요 디루드가 이제는 예 막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근데 이거를 어 자료상에는 19세기 말에 이 정역을 연구하던 하상역과 김용태에 의해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이 산업화에 나타난 뭐 복잡한 사회상이나 사회상이나 이 가치관의 변화를 투기심리에 반영했대요 아 참 이런 말 만들기 참 어려운데 예 하여튼 훌륭하신 분입니다 하여튼 예 그리고 이 윷놀이는 외국인들 놀기 많습니다 하여튼 놀기가 아주 편해요 이게 예 노는 방법도 쉽고 막 이래서 아 이것이 어떤 전세계로 보급되고 그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인류의 무용문화유산으로서 가치도 충분하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자 일단 요 윷놀이 가지고 조금 이야기하면 윷놀이는 현재는 물론 한국이 여전히 전승되고 중심적으로 놀고 있고 그러나 북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도 즐겼다라는 거 원주민 관련 박물관 가보면 우리랑 유사옵니다 하여튼 똑같고 그리고 한국 유세 기호를 저포해서 찾지 마라 그리고 제발 추석 한가위라는 용어가 있으니까 중추 가절이라는 용어 쓰지 마라 그리고 또 청와대 비웠는데 제가 갈 때마다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봉황새거든요 봉황은 원래 황후의 상징이에요 황후 봉황을 갖고 무슨 애니메이션 만든 사람으로 성공했는데 오늘 그 글이 오면서 옆모습을 처음 봤네요 옆모습을 처음 봤더니 봉황을 갖고 만든 애니메이션이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다른 거를 조금 추천하고 싶은데 추천하면 뭐를 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천마가 좋지 않을까 천마도 발굴도 되고 그래서 제발 한국의 유스를 저포해서 찾지 마라 라는 것이고 유스는 조선만의 독특한 유의로서 하여튼 역사가 오래됐고 대중적이고 감소하고 명쾌해요 누구나 알려주면 금방 놉니다 하여튼 그리고 되게 조선 사람들의 성질에 적합한 민중적 오락이래요 이거는 제가 얘기한게 아니라 윷노리를 연구한 하여튼 일본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줄다리기 일단 용어부터 한번 볼까요 줄다리기가 있고 줄당기기가 있어요 줄다리기는 뭐냐면 줄을 줄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손으로 꼬을 수 있는 새끼줄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새끼줄을 어느 정도 꼬으면 걔를 보통은 이 마을에 정자나무가 있으면 세 가닥으로 뻗은 데다가 이렇게 줄을 세 개를 걸쳐놔요 새끼줄을 그럼 밑에서 그 세 가닥을 서로 돌면서 꼬는 거예요 줄을 걔를 뭐라고 하냐면 줄다리기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줄다리기는 그거 하지 않잖아요 네 뭐를 하고 있어요 줄을 네 펴준말 네 땡겨요 땡겨도 펴준말인가요 하여튼 당기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용어를 보면 실제적으로 이거를 표현할 때는 아까 척사할 때는 육판을 육을 던지는 거잖아요 행위 그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줄당기기 뭐 줄 땡기기 뭐 이렇게 하던지 하여튼 행위를 표현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용어를 정하는 데 있어서 줄을 다리는 만드는 거로 가버렸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거를 아 줄다리기 줄다리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를 한 거예요 근데 똑똑한 사람이라면 줄다리기의 의미를 알면 그거를 정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아 이런 용어를 용어가 선정되는 거라든지 또 문화재로 속칭 말해서 줄다리기 관련된 문화재로 지정되는 것이라든지 다 팔자가 있는 거 같아요 운명인 거 같아요 운명 네 사실 줄다리기는 지금 강의를 하지만 기지시에 줄다리기 가보셨어요 당진 엄청 깁니다 하여튼 그리고 그리고 영산에 창령 영산에 줄다리기 가보셨어요 엄청 깁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그걸 많이 선정한다면 문화재로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저는 왜 걔는 순수하게 민간에서 노는 이 줄다리기는 마을에서 노는 줄다리기는 짧아요 네 짧습니다 하여튼 마을사람이 한계가 있잖아요 짧은데 간혹 가다가 뭐 저기 이천사람들이 막 있는데 앞에 동네에 그 음성이 있어요 뭐 이렇게 하다가 야 너네 한번 놀아볼래? 그래갖고 크게 어떤 그 그 읍칙이 큰 그 지역간에 그 할 때는 줄이 길어야죠 그래서 기지시 줄다리기도 사실은 기지시에서 만들지도 안해요 왜? 근데 기지시는 영업지역 상업지역에 상업 그래서 상업지역인데 그 주변에 있는 농민들한테 줄을 만들어 오라고 해서 줄을 길게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줄을 한 번 당기는게 아니라 여러 번 당깁니다 하여튼 그러면서 거기에 난장이 벌어지고 또 영업도 영업도 되고 막 이렇게 해서 어떤 영업의 상황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근데 하여튼 지금은 집으로 만드는데 동아줄이 더 많아 동아줄 집으로 만든 걸 쓰려고 그러면 다 그냥 끊어져 왜? 이게 과거에는 이 낫으로 자를 때 밑퉁에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그 벼집을 보면 밑에가 단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기계로 자르다 보니까 얘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거 앞만 하면 단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줄다리기를 하려고 하면 다 낫으로 잘라야 돼 그걸 근데 그 어마어마한 줄을 하나당 어? 200m 되는 줄을 만들려면 벼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은 막 동아줄이 갑니다 자 줄다리기는 그냥 원래 줄 당기기가 맞는데 줄다리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전쟁이에요 줄다리기를 영어로 이렇게 펴기 해보면 끝에 워가 들어갑니다 예 워가 들어가요 왜 줄다리기를 왜 전쟁이라고 했을까 그리고 우리가 또 줄다리기도 얘기하면 갈전 저기 칙뿌리로 만들어서 싸우는 거예요 갈전 그리고 또 삭전 향전 다 전자가 들어갑니다 하여튼 그리고 또 줄다리기를 이끌어가는 이런 분들을 보면 군복을 입고 있고 대장이에요 응 대장이 있고 부장이 있어요 옆에서 또 그 영기 들고 있는 분들이 있어 북 들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줄다리기를 싸우는 사람들을 동군마을 서쪽마을에서 서군동군마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줄다리기는 이 줄이 있죠 이 줄은 그냥 뭐 농업 쪽에서는 이렇게 버렸지만 그 해안가마을에서는 그 줄을 가지고서 조선시대 수군의 병선이라든지 조운선이 있죠 닷줄을 활용했습니다 이 닷줄을 했다라는 건 뭐냐면 상당히 단단하다는 겁니다 혹시 목포에 해양문화 연구하고 가면 그 닷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참나무로 만든 옛날에 참나무로 만든 지금 쇠로 하지만 참나무로 만든 어마어마한 닷이 있어요 근데 걔를 버티려면 그 줄이 얼마나 단단하옵니까 이게 그래서 이 민간에서 하는 이 줄을 원래는 나무에 올려서 밑에서 이렇게 줄을 다리면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도구를 쓰고 막 그럽니다 그 도구들이 다 뱃사람들이 많은 뱃줄 만드는 그것처럼 손으로 돌려서 꼬아서 만듭니다 단단하게 그래서 이 줄다리기는 전쟁이라는 거로 좀 관련이 있고 중국은 지금 뭐 우리처럼 어마어마한 암수줄이 엮어서 이런 줄다리기가 사라졌습니다만 문헌 기록에는 다 남아있고요 그래서 그 줄다리기의 기원에 대해서 이 줄이 아 적군에 몰래 가서 적군의 배에다가 줄을 걸어서 잡아당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네 잡아당겨서 그 배를 함락시켰대요 그리고 우리가 그 강이 있는데 충청도에서 강에서 막 이렇게 항해량에서 올라오다 보면 강이 이렇게 거슬러 올라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그 주민들이 배에다가 줄을 연결해서 양쪽에 잡아당기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수군과 관련된 어 그런 용어를 씁니다 하여튼 그래서 줄다리기는 전쟁과 그 어떤 그 기원 입장에서는 전쟁과 관련이 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용어라든지 복장이라든지 그 그리고 실제로 어 이 갈로 만든 이 직불이 단단한 거로 만든 이것들은 닷줄로도 이렇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진 보시면 그죠 영이 있고 장군들이 있고 그죠 예 이 줄은 이렇게 암수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겹줄 이 자체가 두꺼우니까 못 당기죠 그러니까 겹줄을 달아서 당기는데 줄을 안 당기고 그냥 암수 이렇게 엮어서 하는 거 차전놀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그 상대방을 누르는 그래서 그 윷놀이와 차전놀의 그 형태 줄은 그 암수는 똑같은데 그 무슨 비슷한데 차전놀이에서는 당기는 것이 없다는 것 뿐입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세종시 미공리 이럴 때 보면 그 해서 줄을 달여줘요 이렇게 꼬는 겁니다 여튼 예 그리고 아니면 이렇게 그냥 세 사람이 이렇게 달이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는 영산 이런게 사실 그 오히려 그 큰 나무 이런 데다가 해서 실제로 모습을 보여주면 좋은데 이제 이거 다 실제로 노는게 아니라 축제화 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줄을 다르면 요 줄이 어느 정도 두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두께가 되는 줄을 이렇게 쭉 다 나열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열해서 물도 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나중에 묶는 거예요 이렇게 동그랗게 그래서 그 어마어마하게 만드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얘를 왜 이렇게 할까요 굳이 그냥 당기면 되는데 왜 이렇게 큰 몸통을 만들고 이럴까요 그리고 그 줄에 앞에 만들어지면 제사 지내고 이건 다 뭐 기지시나 창령이나 다 모든 지역이 비슷합니다 하여튼 그리고 나서 그 윷놀이는 아까 제가 전쟁과 관련되어 있다고 했고 두 번째는 변홍사 지역 문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저는 이 윷놀이가 노는 이렇게 지역들을 보면 함경도 지역에서 윷놀이 노는 지역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농업 중요지역들 변홍사 중요지역들에서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경기 강원도 한 50% 정도 황해도 이런 데는 거의 평안도 평안도 함경도는 20분 내로 적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설명을 하다 보니까 볏짚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 볏짚이 있지만 거기에 치기라든지 뭐 억새 이런 보조자를 거기다 끼워서 활용을 한다 이렇게 해서 이 볏짚을 우리가 줄다리기 만드는 주재료가 볏짚이다 보니까 변홍사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강원도 영원이라든지 영남지역에서는 이 칙줄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아까 그 용어 중에 갈전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칙으로 만든 줄을 당긴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건 이제 칙줄이 단단하다 보니까 나중에 백줄로 사용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이 줄다리기는 이 해안 연안이나 강지역에 많이 인접한 지역에서 성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경상도 강원도 이런 전라도 지역 이런 거 보면 해안에 그 인접해 있다라는 것이 많은데 사실 줄다리기가 끝나면 통상적으로 그 줄을 그 천변 안에다가 놓거나 아니면 그걸 가지고 줄이 두꺼우니까 저수지 위에 어떤 뚝을 한쪽을 놔서 뚝을 용도로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산강 낙동강 한강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줄을 만들어지면 이렇게 줄놀이를 해서 마을을 돌죠 일종의 지신밝기 같은 겁니다 이게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도 줄다리기 형태가 상당히 한국이랑 유사한데 일본 어느 마을은 아예 줄을 안 당기고 줄을 그냥 돌기만 해요 마을을 그 어떤 지신밝기처럼 마을을 다 돌아서 그러고 나서 그냥 물에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이 줄은 용이에요 용 그 용 이런 것들이 이제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또 이제 이 줄은 전라북도 우리나라에서 외줄로 만들어져 있고요 나머지는 다 암수 쌍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민속학적으로 해석할 때는 어떤 성적 그런 교합 모방 조서를 통해서 풍롱을 기원하는 하나의 의미가 있고 어떤 남자 생식기에 대한 어떤 그런 신앙 이런 것들이 배어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암줄과 이 숫줄을 결합할 때는 상당히 거기에서 막 그 음단패설이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게 결합되는 그런 모습들을 어떤 강렬한 그 교합의 의미로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제 암줄과 숫줄이 있는데 암줄이 승리하면 그의 풍련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줄을 당길 때는 마을에서는 보통 윗마을 아랫마을도 하지만 대부분은 남자여자가 따로 남자편 여자편 따로 줄을 당겨요 그런데 이때 봐주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그리고 원래 우리 경기가 단판인데 삼세판이 언제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뭐 씨름도 원래 단판인데 그래서 그래서 단판을 경기를 해서 암줄이 땡기는 여성팀이 이기면 그게 풍련된다고 합니다 근데 암팀이 이겨요 왜 이길까요? 네? 남자? 네 그러니까 장가 안 간 놈들은 다 남자로 안 쳤어요 그래서 그 여성줄에 당기게 해서 예 그렇게 합니다 물론 일부러 져주는 지역도 있지만 예 그리고 이 그 그리고 이제 줄 끝나고 나서 그 짤런 줄을 가지고서 아 뭐 그걸 다려먹으면 뭐 아들을 낳네 그거를 뭐 사용을 하면 밭에 뿌리면 걸음이 걸음으로 뭐 풍년이 드네 이걸 또 문에다 걸면 뭐 잡기들이 안 들어오네 이렇게 해서 그 이긴 줄에 대한 어떤 뭔가의 신성성을 좀 부여를 해서 어 그걸 가지고서 합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도 그냥 뭐 이렇게 뭐 기지실은 줄다리기 가보면 끊는 분들 아주머니들 계세요 예 그래서 집에 가져가는 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이긴 줄에 대한 여러가지 민속적인 그 의미를 어 부여하는 것이 좀 있고요 그리고 어 이러한 것들이 수서지리지라는 이런거 보면 속설에 의하면 줄다리기로 귀신을 물리친다 이렇게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줄이 가지고 있는 그 용줄이 가지고 있는 거기에 어떤 막강한 힘을 빌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줄은 어 숫줄이 있고 암줄이 있는데 여기 버팀목 같은 거 이렇게 걸어둡니다 하여튼 근데 이 과정이 상당히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어렵고 하여튼 여기 안에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줄이 만들어지면 떨어지면 그 아이 못가진 여인들이 이 줄을 넘기면 넘어가면 잉태를 한다고 해요 근데 그걸 넘어감을 당하는 그런 팀에서는 반대로 그 여성분들이 넘어가면 그 줄이 힘이 없어서 진다고 여겨요 그래서 막 지키고 그럽니다 하여튼 자 이렇게 이제 기지씨에 결합되는 모습이에요 상당히 이것도 밑에서 줄 닿아줘야 됩니다 하여튼 올려주고 해서 그걸 재현을 하고요 이거는 창령영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근데 줄다리기가 지금 어 유네스코 무용문화유산으로 등재됐어요 근데 이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이 무용문화유산 중에 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한국 중국 일본 이 동아시아 한국이 너무 치열해요 너무 싸워요 너무 싸워서 유네스코에서 니네는 2년에 한 번씩 지원해 이랬어요 너무 싸웠어요 너무 네 너무 싸워서 하고 단 여러 나라가 그 공동으로 그 신청하는 거는 매년 해도 돼요 근데 이 줄다리기를 이제 이걸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당진시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세미나도 많이 하고 또 동남아시아에 학자들한테 돈도 줘서 연구도 좀 해서 발표하게 하고 막 이래서 같이 쭉 하고 일본도 발표하고 했는데 정작 우리와 똑같은 일본 이런 나라가 안 들어왔네요 여기에 아 그리고 나서 한국이랑 밑에 동남아시아 막 동남아시아는 나무도 끼워서 잡아당기고 또 강에서 강 옆에서 놀고도 하고 그러다가 보유자분이 제 옆에서 학술세미나 발표할 때 옆에 있는데 아유 우리 거랑 다른디 이렇게 한 말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됐습니다 하여튼 공동으로 됐고요 그리고 또 매사냥 있죠 매사냥도 세계 무용문화 유산이에요 참 아이러니어합니다 해동청 보라메 얘는 천연기념물인데 얘를 갖고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저기 시베리아 막 이런 데서 막 하는데 한국이 거기 들어간 거예요 들어간 거예요 매사장이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중국에서 예를 들어서 농악을 지정했어요 그죠 중국의 문화재로 아니 또 세계무용문화유산으로 조선의 농악 열받죠 열받습니까 예 또 아리랑이 등재됐어요 열받으세요 열받잖아요 한국 사람들 타도해야 되잖아요 타도 타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한국 거를 가지고 거꾸로 우리가 강릉 단호제가 2004년에 유네스코에 등재할 때 거꾸로 중국 애들이 난리쳤거든 아니 단호는 우리 건데 너네가 왜 너네가 한국이 왜 그래서 결국은 뭐 요령대학의 우빙환이라는 교수가 문화부 장관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문화부 장관한테 편지를 써서 이 양반이 또 감동받아서 죽어서 조상을 못 보겠다 그것은 문화부 예산이 그때부터 이런 무역문화정책으로 돈이 다 들어가요 2005년이라는 이 시기에 중국의 민속학은 점점 약해지는데 그걸 해석할 사는 민속학자잖아요 다들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자꾸 왜 중국 이거 하면 기분 나빠하고 이런 거를 가지시는데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달리 생각해요 이 강의를 듣는 분들도 한번 집에 가서 생각을 한번 하셔야 돼요 비록 조선족의 농악물 조선족의 알이랑 조선족의 뭐 문화재로 지정이 됐어요 근데 이거는 한국인의 어떤 영원 문화 이런 게 거기에 있는 거죠 만약에 중국에서 이거를 조선족의 알이랑 조선족의 문화 이거 지정 안 하죠 30년 안에 다 싹 사라집니다 그럼 나중에 후에 우리가 통일이 되고 문화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너무 속지주의 속지주의 그게 아니라 조선족도 한국 사람이고 한복 입고 왔다 뭐라고 한복이 어때 조선족이 있는데 조선족이 한복 문화가 있잖아요 그분들은 한복 어떤 사람이 달라도 안 줘요 그래서 중국에 소수민족 복식 박물관이 있는데 조선족 여성 한복만 못 얻었어요 왜 그분도 그거 입고 돌아가시거든 죽을 때 한복을 입는다고 그래서 조금 문화 마인드를 조금 넓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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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는 게 좋다 그래서 지금 이 윷놀이도 중국에서 지정했다고 조선족 윷놀이 막 이러는 거예요 막 그걸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렇게 좋지 못한 인간들이 있어요 하여튼 죽어도 혼은 다 그 그 놀이 이런 것들이 다 거기 있으니까 하여튼 넓게 생각하셔야지 중국이 지정했다 이걸 갖고서 막 중국이 아니라 소수민족인 조선족 먼 미래로 갔을 땐 우리 동포 아닙니까 우리나라 그리고 걔네들도 잘못하는 거 있어요 막 줄다리기 배워서 또 하고 있어 다 사라졌는데 하여튼 조금 넓은 걸 봐야 이 문화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자 줄당기기는 통상적으로 뭐 정월 대보름 2월 초하루 단어 추석 이렇게 합니다 하여튼 추석에 이제 즐기는 거는 제주도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 나머지 대부분은 정월 대보름이에요 그러니까 정월 대보름에 기본적인 그거는 딱 정해져 있어요 낮에 뭐해요 오고밥 먹고 보름 먹고 어 그리고 뭐 윷놀이도 하고 노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밤이 이제 되면 달이 또 오기 전에 막 가서 망할 때 가서 미리 막 가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달 구경하는 거예요 먼저 본 사람이 우리 먼저가 중요하잖아요 먼저 본 사람이 소원을 빌면 그 새해 첫 번째 만월이 소원을 잘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게 뭐냐면 줄다리기 하는 겁니다 이게 이게 정월 대보름의 기본적인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 줄다리기는 밤에 밤에 펼쳐지는 그런 어 놀이고요 그리고 또 이 아까 앞전에 어마어마한 긴 줄 이런 마을 줄을 만들어도 상당히 볏짚이 필요합니다 하여튼 그럼 그 볏짚을 만들려면 결국은 지주의 볏짚을 지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월 초하로부터 사랑방에 앉아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침 또 정월 초하로부터 14일까지 경고망동 가면 안 되니까 무슨 날 토끼날 어디 가면 안 돼 무슨 날 어디 가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하잖아요 새해 초반부터 만약에 진짜 다치거나 막 그러면 1년 자기가 활동하는 데도 만약 지정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남성들은 그 정해진 사랑방에 모여서 새끼줄을 꾸면서 이런 줄을 만드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공동체의 어떤 합심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놀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이게 이 공동체 문화 이런 것들을 상당히 헙니다 그리고 이 집도 이제 각 집마다 약간씩 출염하는데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살지만 집이 필요한 게 엄청 많아요 초가집 하려면 매일 이형 바꿔줘야지 새끼줄 만들어야지 또 불쏘시개 써야지 얘네도 옛날에 밑도 볏집을 했잖아요 밑도 닦아야지 용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일부 집들이 각출을 하지만 하여튼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들의 지원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당진 씨 기지 씨 줄다리기 아마 참여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 용줄에 있는 겹줄을 당기는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줄다리기가 정월 대보름에 이루어지는 거는 아까 제가 표현한 거 밤이라는 대보름이 가지고 있는 왕성한 힘 그리고 또 암숫줄이 결합하는 교합에 대한 어떤 성적 모방주소를 통해서 풍년을 기원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해서 대보름에 즐기는 이 줄다리기는 약간 노리적 성격도 있지만 풍년을 기원하는 어떤 신학적 요소도 같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이 기후제는 비정기적으로 만약에 가뭄이 든다 줄을 당기는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경북 청성이라든지 울산 진주 이런 등이 하는데 근데 그걸 당기는 이유는 모든 거는 그 정월 대보름이건 뭐 이 용줄을 잡아당기고 막 이런 거는 자극시키는 거예요 용을 장을 시켜서 움직이는 거죠 막 용줄을 움직임으로써 자극시킴으로써 용이 뭐 이렇게 구름도 만들고 뭔가 비를 가져올 것이라는 그런 얻고자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후제에서도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는 이유는 그런 의미가 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전라북도나 이런 북도 지역에서는 줄다리기가 막 외주래요 끝나고 그러면 그 당산이라는 그 어떤 신이죠 마을 동신 거기에다가 돌로 되어 있고 막 이런데 거기다 줄을 감아줘요 이렇게 그러면 개가 마치 이렇게 용의 그런 용이 승천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솟대에도 솟대에도 이렇게 그 나무에다가 그 먹으로 사선을 이렇게 그려놓어주면 마치 그 먹이 용이 승선하는 그런 모습의 형태가 있어서 우리가 천수답에 의지해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어떤 풍년을 기원하는 비가 와주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전라북도 지역에서는 마을의 어떤 신 어떤 태평을 기원하고 또 수신인 용줄 용 이거를 통해서 풍년을 기원하는 결합이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줄의 형태는 외줄 쌍줄 개줄이 있어요 개줄이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전라북도만 외줄이고 나머지는 다 쌍줄이에요 그리고 이 개줄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하게 경상도 밀양 부산 일부 지역에 경상도 일부 지역에만 하고 있어요 근데 줄다리기가 참 재밌는 게 용어가 뭐예요 대 해 시 이게 뭐예요 개예요 개 줄다리기의 그 줄의 모습이 개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문헌에 적혀 있습니다 이튼 이게 적혀 있다 보니까 이 새롭게 창조되는 창조하는 이런 마을들이 있죠 우리도 문화가 일제강점계 집단 놀이가 이런 걸 소멸이 됐고 점차 탄압을 받고 뭐하고 뭐하고 없어지다가 새롭게 이게 막 막 부활하고 막 이런 게 전국민속경연대예요 만약에 전국민속경연대가 만들지 않았다면 전통문화가 상당히 사라졌을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새마을운동이니 이런 거에 대해 어떤 운동 이런 거 여러 가지 민속적 반발 이런 것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이제 약간 무마하고 뭐 이런 취지로도 하여튼 그런 민속경연대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만들어지면서 원형적인 게 가기도 하고 막 그 추가적인 어떤 가공몰들이 막 편입되고 막 이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줄다리기를 나타내는 모습이 개의 개의 큰 개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를 줄을 그 형태로 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 모습으로 만들려고 상당히 노력했고 특히 이 일제강점기 이 동아일보 21년 3월 22일자 이천의 줄다리기 이러면 6천명이 모였대 이 줄다리기에 그러니까 6천명이라고 하니까 줄이 어마어마했겠죠 예 그리고 21년 고성 두 번째로 큰 이 개 그러니까 이 시기에 어떻게 보면 그 마을 단위 마을 중심으로 한 작은 그런 줄다리기 줄이 이 시기에 어떤 뭔가 이벤트 이런 걸 만들어내면서 상당히 길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아마 기지씨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 이런 식으로 개 개줄다리기죠 개줄다리기 그러니까 이런 밀양이나 이런 부산등지에서 뭔가 줄다리기를 만드는데 개처럼 사람이 좌우로 있어갖고 반대로 당겨요 개줄다리기가 된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또 부연성을 해서 이긴 팀이 어떤 바닷가에 개잡는 권리를 준대 하여튼 후에 만들어지고 창조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 갖고서 잘못됐어 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하여튼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라북도에서 즐겨 노는 외줄이에요 근데 이 외줄이 우리가 운동회 때 당긴 서구식 줄다리기가 아니라 나름 얘도 다린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굵은 줄이에요 그래야 이게 용의 몸체를 나타낼 수 있지 않습니까 얇은 거면 용의 몸체를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 이제 기산이라는 그 화가가 있는데 그 줄 뭐 하여튼 당기는 모양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전통줄이 아닌 그냥 그 운동회에서 볼 수 있는 줄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뭐 전시도 했습니다만 아 뭐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그림을 판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 개항기에 외국인이 오면 통상적으로 일본을 거쳐서 부산에 도착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부산에서 좀 놀다가 서울로 왔다가 서울에서 놀다가 마지막에 원산으로 갑니다 원산으로 가는 이유는 금강산 때문에 금강산 관광을 가요 근데 이 친구가 원산 출신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원산 그래서 거기에 뭐 이렇게 그리고 기독교를 믿었어요 그래서 어떤 기독교의 그 목사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줬는데 그 이후에 수많은 그림을 그려서 그 민속 그림을 그려서 외국인들한테 판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그림이 한국에는 없다가 전세계 박물관마다 다 있는 거예요 얘가 그리고 우리가 조금 먹고살기 시작하고 해외에 뭐 이런 것도 관심이 있다 보니까 80년대 70년대 마을 이렇게 외국을 나가고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난리가 났네요 전세계 박물관이 다 있네 이제 개항기에 이거 가져가신 분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박물관에 기증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기산 김준근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여튼 이분은 김홍돈이 이렇게 풍속화 있는 이 인물 중심으로만 많이 그렸어요 배경이 없어요 그리고 틀린 것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 건 색칠해져 있고 어떤 건 안 그려있어요 모본이 있어요 모본 그래갖고 누구처럼 누구 시켜서 그리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는 게 아니라 대량 생산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외국 사례도 상당히 많은데 그냥 살짝 보여주는 이유는 외주를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다 이렇게 하는데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물에서 놀아요 이게 이게 용의 용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묘족돌 이렇게 해서 자 그리고 이제 줄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쌍줄을 옮깁니다 하여튼 이 줄을 옮기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죠 지금은 이렇게 보면 하여튼 아쉽습니다 하여튼 동화줄이 없으면 얘를 끌 수가 없어요 다 잘라죠 볏집에 그런 어떤 기계 볏집 자르고 이러다 보니까 자 그리고 하나 이제 하는 게 개줄다리기인데 이 개줄다리기는 삼척에 기줄다리기 남해 남면 이렇게 해서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겹줄 네 개로 하는 거구도 있고 두 개를 한 거구도 있고 좀 있습니다 약간 그래서 좀 사진을 보면 이건 세종씨예요 개 같아요 예 그리고 여기는 나무를 이 나무도 남자 생식처럼 깍습니다 이튼 그래서 이 줄을 양쪽으로 하는 거예요 진짜 개의 모습이죠 예 그런 기록이 있다 보니까 다시 복원하는 과정 속에서 한쪽은 그냥 줄을 길게 한 다음에 겹줄을 달고 예 얘는 여기 짧게 해서 저기 삼척과 마찬가지로 짧게 해서 양쪽에 줄만 걸고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이렇게 따로따로 줄을 잡아당깁니다 그리고 아까 삼척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개줄 대리기입니다 이게 밀양갑내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있어서 개처럼 잡아당겨요 근데 이게 이 놀이가 한국만 노는 게 아니라 중국의 산간지역에 있는 소수민 지역들도 이 놀이를 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이게 앞에 이제 민속놀이 개념적으로 얘기했는데 이 특정지역에서 이게 노는 거 특정지역에서 노는 거 이것도 우리나라 민속놀이 범죄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긴 팀이 뭐 기회를 잡을 권리를 갖네 이렇게 하는 거죠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만들어내고 창조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갑니다 하여튼 일단 줄은 용줄이에요 그래서 앞에 위에 거를 용대가리 용머리 하고 뒤에를 용꿀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그리고 암놈 암용 순룡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횡성에서는 아예 용줄에 비늘까지 달아 용을 형상화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결국은 암수하는 거는 두 마리의 용이 그 서로 그 다투는 그런 버리는 형국이죠 그러면 용이 두 마리가 싸우고 아니면 천둥 번개가 치고 뭔가 이렇게 해서 하여튼 한해 비가 와서 풀어주길 바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한강 주변에서는 줄이 끝나면 강변에 올려둔다든지 해빙이 되면 떠나가게 그러니까 자기 고향으로 가라는 거죠 고향시 이무기 제도 이무기 제도 얼마나 2인자잖아요 이무기가 용이 안 된 그러니까 오히려 주민들을 괴롭히고 막 그러니까 나중에 얘를 갖고 구슬려 놀다가 떼어 보내죠 예 그래서 잘 가라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가 그 여러 가지 그 그 어천의 풍속 중에 띠베놀이 이런 것들도 보면 거기에 뭐 이렇게 음식도 넣고 뭐 이렇게 해서 떼어 보내고 막 이러는데 하여튼 잘 가라는 겁니다 하여튼 그리고 이제 이천 이런 용인 이런 데서는 그 천변 옆에다가 그걸 해서 어떻게 그게 있으면 비가 많이 오면 또 홍수 같은 것도 예방하는 것도 있고 또 저수지 보호를 이렇게 그 위에다 올려주면 보호가 높아지잖아요 예 그래서 어 그런 역할도 합니다 하여튼 그리고 이 줄에 관련해 그 줄다리기 관련해서 이 신증동국여지승남이라고 하는 데 있는데 이 조리 조리희라고 합니다 제주도에서 근데 이 제주도에서 줄다리기는 육지에서는 뭐 단판승부를 어떻게 하는데 여기는 줄이 끊어질 때까지 놀아요 줄이 끊어져야만이 용을 용을 파괴하는 거죠 그냥 파산 파괴해서 하는데 이게 이제 정읍 정량이나 순천 이런데도 줄이 끊어져야만이 효움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타 지역에서는 줄다리기에서 뭐 줄이 끊어졌다 그러면 불길함의 징조인데 이렇게 이쪽 지역에서는 줄이 끊어지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줄을 용을 잡아당기고 막 끊어지고 막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용을 자극하는 이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속에서 처음에 신을 이렇게 잘 모시고 이렇게 하는데 어 그래도 뭐 효염이 없다 그러면 신을 자극시켜요 예를 들어서 기후제 뭐 유교식으로 하늘에 제사 지내고 유교식으로 막 제사 지내 아 그래도 효과가 없네 그러면 조선시대 때는 한강 저기 한강에다가 호랑이 머리를 던져 그러면 용이 용어상박이란 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용이 막 자극을 받아서 하고 또 어떤 데에는 막 용이 깃들어 산다라는 그런 용서 이런 연못 이런 데다가 그 주변에다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개의 피를 발라서 또 비가 내려주기 바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인간의 심리가 섬기지만 어 왜 안 오네 그러면 대항하는 거죠 싸우는 거죠 그래서 자극을 시켜서 비가 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여튼 그리고 이렇게 줄 아까도 얘기했지만 줄이 끈다면 이렇게 줄 가져가서 어 근데 이게 어떻게 뭐 인테리어로 쓰겠죠 예 예 끝났네요 어이구 예 조금 일찍 끝난 것 같은데 어 일단 제가 오늘 두 가지만 이렇게 한 이유는 놀이가 상당히 많은데 그래도 좀 한국을 대표하는 놀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여기 오시는 오늘 선생님들도 이걸 잘 아는 놀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주제를 정했고요 그 안에 또 선생님들이 모르는 여러 가지 그런 상징적인 문화적인 또 민속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를 오늘 좀 말씀드리면 좋지 않을까 라고 해서 이 주제를 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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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